전공 디스코팡팡 같았어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벌리시라는 전공을 했었고요 서공의 실용무용과 졸업한 김은서라고 합니다 호박체육대학교에 현대무용 전공하고 있는 유정인입니다 뒤에 혹시 보이세요? 이게 워닝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보이랑 같이 한 소개팅인들 보면 비보이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장르 중 하나예요 좋아요 파리올림픽에서 비보이는 채택됐잖아요 멋지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오쇼크루 되게 멋있더라고요 가방에서 등대고 고르시고 머리로 돌아가시고 머리로 돌아가시고 나이키 파리가 나이키예요 파리 이렇게 해요 프리즈? 프리즈랑 넥스프링? 이렇게 누웠다가 한 거 팍 올라오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쇼입니다 댄스 무한이죠 아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 하이 와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슈퍼 설레어요 앞에서 봤을만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맞춰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휴 조용하지만 춤출 땐 맘난히 1번 나옵니다 잔잔한 계곡 같은 담반보이 1번남입니다. 저는 팀에서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생남 3번남입니다. 비보이의 신이 있다면 바로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장신 4번남입니다. 키가 몇이신데요? 77이요. 비보이들 사이에서는 최장신으로 속하기 때문에 정국이 무용이다 보니까 선이 예쁜 걸 좋아해서 2번분 선이... 1번분이 테크닉이 있는 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카메라 살짝 치시고 넘어가서 카메라 딱 보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코인을 넣으시겠어요? 임팩트 있으셨던 1번분? 되게 테크닉이 많아서 1번분.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주시면 부담스러운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원래, 원래 그... 초반에 많이 들어가면은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거품 금방 또 빠질 거라고 인사합니다. 1, 2, 3, 5! 1, 2, 3, 5! 1, 2, 3, 5! 2, 3, 5! 2, 3, 5! 2, 3, 5! 2, 3, 5! 2, 3, 5!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일단 지나갔고요. 몸 쓰시는 게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2, 3, 5! 하고 있는 철판이 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보여드릴 생각이 듭니다. 2, 3, 5! 몸 난리나요? 1, 2, 3, 5! 1, 2, 3, 5! 2, 3, 5! 1, 2, 3, 5! 2, 3, 5! 2, 3, 5! 1, 2, 3, 5! 1, 2, 3, 5! 안 아프세요? 소리만 크고 이제 요령까지...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오징어했어요. 다리 이렇게 막 화딱화딱 대고 하셔서 이번 여학과 고개를 갑자기 고부하실 건데 앞에서 다리가 불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손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1, 2, 3, 5! 2, 3! 2, 3! 2, 3! 제가 특별하게 음악 없이 상황극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 3! 조심하세요. 1, 2, 3! 1, 2! 1, 2! 똑똑! 2, 3! 1, 2! 아 사장님 이거 이번에 결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 저 좀 놔두고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 주세요. 도전해 주세요. 오! 오!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퍽 숨이 났는데 이것도 혹시 요령 거 아 요령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본체 공학적으로 우리 탄력으로 이제 지렁이. 네 지렁이입니다. 네 지렁이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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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가 되게 인상 깊네요.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빈톡팡팡 맞췄어. 본인 개인기 만족하세요? 아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남아준 거야? 야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엔 아팠을 것 같아요. 2번 2번 오! 오! 감성을 제가 건드렸지 않았나. 어릴 적 감성을 제가. 축소 다시 해야 되나. 나이트야. 단체로 그럼. 한 손으로. 오! 내가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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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년은 뭐 보고 싶다겠죠? 프리즈. 치즈요? 프리즈. 뭐 하지 하지. 아니 먼저 하시던가요? 오! 종점인데? 오! 종점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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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그저 오시죠. 와. 아! 토마스를 언급했었는데. 토마스를 언급했었는데. 토마스를 언급했었는데. 아 누렀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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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번 어 1번입니다 토마스 되게 힘있게 높게 돌시더라고요 토마스가 너무 세여서 마지막을 너무 터트리신 것 같아요 아 역시 전화받아도 되네요 항상 마지막 어필을 할게요. 저는 헤드스피인을 잘하는 모습인데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워서 노래 해주세요. 역시 도장나. 아까 또 못 보여드린 테크닉을 한번 보여드리니까. 도마스 에어프렉 스와잇스. 역시 바람이 날리더라구요. 멋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도 멈추는 것 같아요. 진짜 선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신 거 잘 쓰시네요. 저는 1번 여군이 1분이요. 하실 쪽 퓨팅 결과가 나왔어요. 이 코코벌 됐을 것 같아요? 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하우스 타만 같이 들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자분들 두 분 다 1번 남한테 몰빵하셨어요. 근데 그럼 셋이 커플일 수가 없잖아. 근데 또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몸을 잘 쓰신 거 같아요. 팔레스타일아.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테크닉 하시는데 눈에 많이 기셨던 거 같아요. 얘가 쓰레기예요. 나쁜남자 스타일이에요. 이거 갈까요? 아니, 가시죠. 여기시죠. 여자 분들 이제 얼굴 공개 시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크루 같이 하고 있는 닉네임은 스널렉스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이스테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형주라고 합니다. 팀 와일드크루에서 보이스테이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영입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어디가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왜 안 뽑았어요? 아, 맞아요. 에이!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을 거 같아요? 강하게 생겼을 거 같아요. 남자답게 생겼을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이고이 라스칼 원미모라고 합니다. 体ividade 그런ва importante 두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저는 그럼 춤으로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트러블링 자 기본la 가슴살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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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아 아 상관 아 네 저 우와 오 하나 하나 둘 셋! 1번 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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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이 다 쓰레기 잡았으니 이어오셔서 저 잘 비켜드렸는데? 시간 잡아봐요 알겠어 브런치로 브런치 좋죠 브런치 음악때문 팽이 에드스팬 그건 안되고 도는 그런 느낌을 음악ります 안녕하세요 Excellent kinda crucial 수고하신 vood LGBT 팬분 Premier